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뻗어나가고 있는 K-POP 열풍의 주역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이 하노이에 모입니다. MBC쇼 음악전심 특집 K-POP 페스티벌 2012 11월 29일 하노이미딩 예상한 스타디움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무대 저희 티아라도 함께하게 되는데요. 베트남 여러분들 만나뵐 생각에 저희도 너무 설렙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세계 20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뜻깊은 축제에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티아라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세계 20주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모장의 휴대전소